이렇게 된거 저희 이번주 일정이나 말씀드릴께요 이번주에 서울 가열대상에서 팬분들도 내일 모레죠 만날거구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랑 태국에서 슈퍼쇼 세븐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랑 태국에 있는 팬분들 만나러 갈테니까 기다려주세요 갑자기 뭐하러 보지? 이상해지는데 그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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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5월달에 일본에서 뮤지컬에 심시한걸로 와 5월달 뮤지컬 실패 가자 와 기분이 좀 이상하네 뭔가 좀 아쉽게 끝날 진짜 진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? 그건 좀 이상해 삭제해야지 자료도 남기지 말아야지 창피하니까 창피하니까 야 그래도 오늘 기자간담회 한거 신동인속이 메일이 걸렸어 응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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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입고 있는데 어 진짜 방송 지경나기를 하시려 진짜 하하하 조용히 좀 합시다 위의 입술이 좀 얇아 위의 입술 위의 입술으로 이특씨는 좀 더 그려주시면 됩니다 위의 입술이요 아 또 제가 또 전 이렇게 하면 되나요?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